공관보금서 게시록의 종말 스토리 공관보금서의 게시록이다 공관보금서의 게시록을 시간 발생 순으로 내러티브하게 정리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감남산 설교 예수께서 감남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그때가 AD 30년경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2.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 1.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친친 것으로 보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야 한다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를 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는 큰 고통이 그리고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포로가 되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또한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성취되었다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은 교회 시대에 약 2천 년 동안 일어나는 징조들이다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에 대항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일들은 역사 전반에 일어나겠지만 끝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음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도 나타날 것이다 또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복음이 오운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인자가 갈 시간이다 인자가 올 때를 분간하라 인자가 오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일부는 그 날짜를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킬 것이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 당일까지 멸망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에도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 것이다 인자가 올 때를 분간할 수 있다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무화과나무에서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다시 올 때가 된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쯤 되면 두 종류의 종들이 나타날 것이다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은 종말의 때에 맞는 양식을 주겠지만 악한 종은 늦게 올 거야 생각하면서 안일한 설교나 하며 신자들을 미지근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가 되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만일 도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을 것이다 너희도 들림받아 인자 앞에 서도록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인자가 오시는 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때의 별, 소행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이 괴이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땅이 진동하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붉게 변할 것이다 지구는 아수라장이 될 것인데 이때가 안전한 세상의 끝날이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보일 것이다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소환하기 위해 지구 곳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날에 두 남자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천사와 함께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날에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은 인자의 모습과 천재 지변을 보고 두려움에 통곡할 것이다 남겨진 신자들도 자신이 남겨진 사실에 애국하며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큰 환란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환란은 이 세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큰 환란의 날 택한 자들이 올라가면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환란의 중간에 이르면 예언자 다니엘이 기록한 멸망의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질 것이다 그때의 너희는 즉시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심지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물건들을 꺼내오려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를 잡으러 집에 들이닥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도망가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다 그날들이 얼마나 혹독한지 환란의 날을 줄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날들이 줄여질 것이다 광야와 골방에서 숨어있는 성도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리스도가 제리 마셨다 거짓 방송을 할 것이다 그때 나가면 그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지상으로 제리 마시는 날은 누가 알려주어 알게 되지 않는다 독수리가 시체 냄새를 알고 찾아오는 것과 같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시는 모습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속지 말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주인공일을 자극하며 느끼할 것이다 주인공일을 주지 않으면 우선 누리 되어내려준다 잠시POSIT trou기 섹시홀